서울 양령시협회가 서울시 새마을 분여회와 양령시장 활성화, K-한방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서울한방진흥센터 3층 강당에서 김월진협회장과 조동희 서울시 새마을 분여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, 조격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상무 간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. 두 기관은 앞으로 한약상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통 한방 문화를 계승, 발전을 목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.